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전만수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원형축의 비틀림에 관한 것입니다. 축의 비틀림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사각형축의 비틀림과 원형축의 비틀림 이론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원형축 즉 서큘러 샤프트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틀림 이론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력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력은 단면에 정의됩니다. 단면은 항상 두 개 존재하죠. 단면이 향하는 방향이 x축과 일치하면 양의 x면 즉 positive xface라고 합니다. 그 반대를 엄의 x축이라고 하죠. 물론 z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부재의 단면에는 세계의 힘과 세계의 짝임이 작용합니다. 이 6개의 단면력은 단면에 작용하는 분포력과 정력학적으로 동일합니다. 부재력은 일반적으로 위치의 함수입니다. 부재력 중에서 이 강의에서 관심을 가진 비틀림 모멘트 또는 토크 그러니까 비틀림 모멘트는 트위스팅 모멘트라고 그러죠. 토크는 토크 토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와 토크를 mt 또는 t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mtab나 tab는 점 a와 점 b 사이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를 의미합니다. 비틀림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은 모멘트의 방향이 면의 외항 법선 백타의 방향과 일치할 때 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방향을 플러스 z의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 모멘트는 z축 성분이며 플러스 모멘트이면서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입니다. 이 모멘트는 um의 z 성분이지만 z 성분인데 z축과 반대죠. 그러니까 이건 um의 z 성분입니다. 모멘트로서 그런데 비틀림 모멘트 입장에서는 양초입니다. 앞에서 정의를 했죠. 그죠? 비틀림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은 모멘트의 방향이 면의 외항 법선 백타의 방향과 일치할 때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규칙은 단면역 부호 매김의 일반 규칙을 따는 것입니다. 원형축 즉 서큐럴 샤프트는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되는 단면이 원인축을 의미합니다. 단면이 원인 거죠. 우리가 사각축도 있을 수는 있죠. 크게 쓰이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축은 원형축입니다. 사각축은 삼각축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비삽니다. 원형축의 이론 전개를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기약적 적합성 및 변형의 기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응력 변형의 관계를 적용하고 후크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힘의 평행을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장부제 역할의 이론적인 과정을 따는 것입니다. 주요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비틀림에 의한 비틀림 각도를 파이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축의 방향을 Z축으로 잡고요. 물론 우리가 이론 전개는 이렇게 하지만 문제풀때는 Z축 대신 X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디젯트는 비틀림율 즉 레이트업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비틀림 모멘트는 세장부제의 단면의 방향의 수직한 모멘트 성분을 의미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트위스트모멘트라고 하면 세장부제를 뒤트는 그런 모멘트라는 뜻이죠. 턴크는 비틀림 모멘트 대신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형축은 동력 전달 목적으로 널리 사용합니다. 동력은 회전 각속도에 비틀림 모멘트를 곱한 것입니다. 물론 회전 스프링 또는 비틀림 스프링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력 전달이 아니고 트위스트모멘트를 견디는 일종의 스프링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틀림 모멘트 이론 전개에 사용되는 좌표계는 원통 좌표계입니다. 이 그림은 원통 좌표계를 나타냅니다만 원통 좌표계는 일종의 국부 좌표계 즉 로컬 코닉 시스템입니다. 각 점에서 좌표축의 방향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R과 Z는 명확합니다만 Z축은 그냥 XYZ축과 일치하고 R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에 했을 때 X와 Y에서 정리되는 점과 그 다음에 원점을 연결하는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타축은 직각 좌표계니까 R, Z도 직각 좌표계입니다. 그런데 그 좌표계의 방향이 전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 코닉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직각 좌표계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세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림상에서 보면 세타의 방향은 세타 각도는 이렇게 정의되지만 세타의 방향은 R 방향에 수직하게 되겠죠. 물론 세타가 정가한 방향이 세타축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론 전개에 앞서 가성을 명확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면에서 경계는 모두 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단면은 원형축의 수직한 단면을 이야기합니다. 대칭성 논리의 적용을 전제로 가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구의 끝효과 즉, End Effect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는 복잡하죠. 끝에서 멀어지면 End Effect는 사라진다. 거기서 우리가 Saint Barang Principl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론 전개 과정에서 조기 단면은 균일하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물론 균일하지 않으면 미적분 개념을 활용해서 균일하다고 보고 유도한 그런 결과들을 활용하죠. 기약적 및 재료의 성질 등의 차원에서 축대칭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축대칭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기약적으로 재료 성질 등에서 축대칭이 되어야 합니다. 축대칭이 안 되는 이유는 힘이 축대칭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토션을 가하게 되면 응력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축대칭 아닙니다. 이걸 접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을 제외하는 모든 직경 직경이 다 대칭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칭축으로 있잖아요. 이걸 접어보세요. 많이 다르죠. 하사표가 한쪽과 또 반대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대칭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칭적인 평창과 수축, 길이의 증가나 단축 등은 무시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 이론의 취급대상과 비대상을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후보를 제가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실 단일 재료 축이죠. 원형 축이죠. 이건 다 만족합니다. 이것은 중공 단일 재료 축입니다. 이것 다 만족합니다. 이것은 복합 재료 축인데 그 단면이 다 원입니다. 만족합니다. 이것은 중실 원형 축으로 보이지만 이 재료가 축 대칭 쪽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론 측면에서 원형 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아니죠.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축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모먼트를 받고 있는 부재는 우리가 이 차원 플랜에서 한 단면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축 대칭 문제라고 취급하면 안됩니다. 원형 축의 비틀림의 기약적 적합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림 모먼트가 가해진 축을 상하로 뒤집으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의를 합니다. 상하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성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림과 같이 변형 후에 한쪽이 오목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반대쪽도 오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슬라이서도 동일하게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접하는 두 변형된 슬라이서를 붙이면 이와 같이 공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렇게 볼록하게 된다고 하면 대칭성 논리에 의해서 반대편도 볼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슬라이서도 그렇게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볼록 어떤 것은 오목 자연법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웃하는 이 두 개의 슬라이서를 붙이면 표면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원형축의 수직한 단면이 변형 후에 팽면을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 전에 원형축의 수직한 단면은 변형 후에 팽면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슬라이스 단면에서 직행이 이렇게 곡선으로 변한다고 합시다. 이웃하는 슬라이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면이 동일한 면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의 하부의 직경의 선분은 이러한 형태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슬라이스를 180도 회전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뒤집었더니 이 그림처럼 됩니다. 이것은 당초의 것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그 반대를 가정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을 제외한 어떠한 모양의 변형도 이러한 모순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대칭성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중심축의 수직한 평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둘째 직경의 선분은 변형 후에도 선분을 직선을 유지한다. 이 두가지입니다. 앞에서 변형의 기하학적 즉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변형을 정량화시켜 보겠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법선 응력 성분은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정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왜 0이냐 라고 물으면 가정했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모르면 많은데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단면은 강체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변형률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면이 강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음악용 CD 있지 않습니까 CD 를 쫙 쌓아놓고 하나씩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적을 시키는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CD를 이렇게 축처럼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끝에 10도 돌리면 갈수록 나머지는 9.8도 나중에 0도 이래가지고 전민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쭉 회전을 시키는 모양과 원형축의 변형된 모양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가해지기 전에 중심축을 지나는 단면 중심축을 지나는 축방향의 단면 단면은 변형 후에 중심에 이렇게 봉이 있고 그리고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계단들이 있죠. 중간에 봉이 있고 원통형 계단 원통형 계단과 같이 이게 본래 축방향으로 팽면이 있는데 축방향으로 나있는 팽면이었는데 그것이 비슷하게 이렇게 눕게 된다는 거죠. 원통형 계단처럼 그러므로 작은 변형을 전제로 할 때 감마 알지 등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이게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반경이 아래인 봉제의 내부 관심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라이스 높이는 델타 Z입니다. 이 관심영역의 외경은 소문자 R로 표시했습니다. 이 봉 전체는 봉의 외경은 대문자로 표현을 했고요. Z Z에서 회전각도는 Pi Z이고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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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에서 이 각도를 감마 즉 감마세타 제트로 두면 ab의 원주 길이는 r 델타 파이 또는 감마세타 제트 델타 제트가 됩니다. 따라서 델타 제트를 나누고 양변에 이 델타 제트를 0으로 수렴 시키면 감마세타 제트는 물론 감마 제트 세트가 되고 이것은 rd 파이 dz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통 좌표계에서 음력성분을 정의하겠습니다. xyz 좌표계에서는 당연히 음력성분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반면 r 델타 제트 좌표축에서 음력성분은 이렇게 정의 됩니다.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 r z 좌표축의 한 점을 표시하는 건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을 사용했고 실제는 이건 직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r z라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이걸 직선으로 정육매처로 그려서 표시했다 이거예요.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r z 좌표는 국보 좌표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점에 대해서 정의가 됩니다. 다른 점에서는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보면 좌표계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차이는 없습니다. xyz나 rzz에 정의되는 음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xyz 성분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r z z 축에서는 점마다 좌표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학생 시절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좌표축이 무수히 많은데 복잡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음력이란 한 점에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만 보면 되지 다른 점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점에서 음력이 r z로 정의될 수도 있고 또 그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r z 방향으로 보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보는 것이지 그걸 xyz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건 배우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가 배울 텐데 억력의 좌표 변환이 있습니다. 내가 xyz로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r z로 보는 것이 내가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데 즉 그 억력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구조물을 평가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r z가 유리하다. 그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장 시험에서는 sigma equal e epsilon의 관계가 구해지는 반면에 비틀림 시험을 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u equal g gamma가 얻어집니다. 적은 변형에서 전단응력과 전단 변형률은 선형적입니다. 직선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tau equal gr dpi dz의 식이 유도되었습니다. 이때 이 g를 전단 탄성 개수 즉 shear modulus of elasticity라고 합니다. 한편 g와 e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응력과 변형률에 관해서 공부를 일반화된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면서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일반화된 후크 법칙을 r z 좌표계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법선 변형률이 모두 0이기 때문에 법선 넘는 승부는 모두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선형 방향의식이죠. 그런데 선형 방향의식에서 이런 선형 방향의식을 homogenous equation 입니다. 제차 선형 연립 방향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0 이외의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뷸이 아니고 그 자체의 답입니다. 이 0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답입니다. 그리고 전단 변형률 감마 r z와 감마 z이 0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응력 성분은 모두 0입니다. 그러니 0이 아닌 응력 성분은 고맙게도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tau z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힘의 병조건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면적 dA에 작용하는 응력은 tau z 세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응력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dF는 tau z 세타 dA가 됩니다. 이 힘이 원점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유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위스트 모멘트 MT를 가했잖아요. 그 결과로서 전단 응력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일으키는 트위스트 모멘트의 합은 MT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타우 z 세타 대신 앞에서 유도한 수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g가 단면에서 균질하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j 또는 iz라고 두면 이식은 이렇게 간소화됩니다. 중공축의 경우 중공축도 되고 물론 중실축도 사용될 수 있죠. 여기선 ALI를 0을 두면 중실축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중공축의 경우 그리고 단면 2차 균관성 모멘트 즉 polar second moment of inertia of the close section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따라서 d by dz 는 gJ분의 MT가 되고 tau 세타 z equal tau z 세타는 j분의 MTR이 됩니다. 여기서 gj를 torsional rigidity 즉 비틀림 강성 이라고 합니다. 복합 재료 중공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g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재료마다 다른 g값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즉, 면적 적분을 재료별로 구분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MT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며 이 식으로부터 d pi dz 는 g1 j1 plus g2 j2 분의 MT가 되고 tau 세타 z와 tau z 세타는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들은 원형 축을 일종의 비틀림 스프링으로 봤을 때 두 스프링이 백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단 능력을 도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반경에 선형적으로 종속되며 모든 순분의 연장선이 원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형 축 이론을 정리해 봅시다. 3차원 공간에서 변형률 순분은 이와 같이 행율로 표현됩니다. 가정으로 법선 변형률은 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성 논리의 근간, 기약적 적합성으로부터 원형 축에 수직한 단면은 강체 해전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마 z 세타와 감마 세타 z를 제외한 모든 전단 변형률도 영향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일반화된 후크 법칙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응력은 합력을 발생시키는데 그 관계로부터 비틀림율과 비틀림 모멘트 간에는 이와 같은 식이 만족됩니다. 이 관계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전단 능력이 이렇게 수식화되고 해전각도 및 변형 에너지 등은 각각 이 식과 이싱으로부터 구해집니다. 복합재료 운행축일 경우 비틀림 강성은 이와 같이 각 재료가 발생시키는 비틀림 강성을 더해서 계산됩니다. 운행축의 변형 에너지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단축 인장 압축 문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비틀림 스프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틀림 모멘트 MT와 해전각도는 이와 같이 선형 관계에 있습니다. 비틀림 시험을 실시하면 선형 탄성 구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의 간임산은 바로 이 직성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싱이 성립합니다. 원형 축을 비틀림 스프링으로 간주하면 변형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MT나 GJ가 상수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적 즉 2분의 감마 타우를 변형 에너지 밀도 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틀림 이론에서 구한 수식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게 됩니다. 이 변형 에너지 밀도 함수를 부피 적분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와 동일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